철을 남겨줘 하아 뭐래요? 나이스 아 아니 뭔 카사딘 벤이요 쉽고 강한 판테온이나 할까? 재밌됐네 에라 모르겠다 검은머리 사나이 이분 그 플라이님 아닌가? 참요내네 뭔 템 가야되냐 이러면 오른 상대로는 좀 안 좋을 것 같은데 하 하 독을 받아내림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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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네 라인 좋아요 이런거 굉장히 좋다 석콘 유저가 관리해주는 라인 이런거 굉장히 귀하거든요 가보자 가보자 버려 나이스 아이영 다톰이 되게 잘해주네요 그치 나이영 다빙 야나무 납치다 캠 사오고 마나 좀 채워야겠다 화이팅 아이영 까비 어 맛있다 마나가 근데 계속 녹네 이 친구 마나가 좀 부족한데요 마나를 아껴야겠다 핸드가 왔네 뭐야 진짜 뭐지 흐흐흐흐흐 어..네 그치 다이영 W 아 맛있다 그냥 정비를 하죠 마나가 없어가지고 나 집에 갈래 베르베스는 요즘 롤츠에서밖에 못 본거 같네 아니 이거는 어 그래 노티라 그럴 수 있지 잘 봤습니다 네 아오 시원하다 아오 쓰는 사람 꽤 있어 실제로 어 맛있어 어어어어어 아아크 야 도망갈래 이거 안된다 저 그냥 갈게요 아니 킬소코 18대1이네 나 지금 봤어 어떻게 된거야 킬소코 버그인가? 어우 그래 핸드레드야 아 수고했다 15분 돼버렸네요 자 죽자 에라이 어? 뭐야 수고해요 기절이 그거 같은데? W가 나가자마자 제가 전멸을 눌렀나봐요 그러니까 W를 딱 대쉬하는 중간에 전멸을 눌러서 스턴이 안들어간거 같은데? 고맙습니다 네 자 사일러스 올 수도 있겠는데 이거는? 조심합시다 사일러스가 초반 갱킹을 좀 자주 와서 일렀다 나 다행이다 밀고 아래쪽 한번 붙어줘야겠는데 아 없지 나 이거는 어 좋아요 가면 다 잡겠다 하우 뒤쪽으로 돌아가면 가는 중 아 까비 이게 안돼 이즈까지 잡았어야 좀 이득일 것 같은데 아깝네 그래도 엄청 손해는 아니다 이건 좀 손해네 흐허 네 아 이걸 범위를 써야돼? 너무 아까운데 좋습니다 나쁘지 않네요 그래도 잡숨 잡숨 음 좋지 않은데 할만한데 이거는 자일러스도 좀 머리를 박는 것 같은데 이상하네 아이고 아 다행이다 그래도 잡긴 했네요 보여주나? 잭스? 와우 어? 아니 아니 잭스야 급했구나 그래 그럴 수 있지 아니 금빛 성광을 어 네 아 잘받습니다 그런 일이 정말 잘받네요 아 그래도 이득이야 아래서도 타 밀어가지고 사일도 실수했는데 뭐 하는게 어 그래 사일러스야 고마워 너도 해주는구나 이 집 좀 하네 제 6위 아군인데 저 정도면 이거는 어 모르겠다 그냥 그래비 하고싶었나 보지 그래 아이 감사합니다 이런 플레이를 어우 잘받습니다 근데 해볼만 했다 저거는 보람검이라 원컴보가 좀 쎄가지고 와우 다 죽었네 자 이 정도 템만 나와도 요즘 카사디는 그냥 든든하죠 이 정도만 나와도 센 대천사가 파기템이 돼가지고 예전 그 대천사가 아닙니다 어우 단단하다 브라운 이게 실드지 와 근데 저기한 저거 대반디 와 진짜 아깝다 이게 다 안주고 그래도 둘 잡았으니까 이득인가 대천사 칠드 때문에 한 턴 더 버텼는데 그래도 타르마를 못 잡았네 되겠다 와 진짜 다행이다 이걸 실드로 살았네 습니다 대천사가 좀 사기인 것 같아요 이걸 사라 옛날 대천사였으면 그냥 그냥 5초컷 아니 5초가 아니지 0.5초컷 났겠지만 그걸 실드로 그냥 살아버리네 뭔가 좀 실수를 해도 커버해주는 아이템이랄까 얼마나 아름답니 실수 한번 했다고 죽는거는 너무 좀 매정하잖아 가야겠다 그냥 싸우면 이겠죠? 와우 변하네요 어우 맛있다 좋다 좋아 자 자 질 한번 이자아 그 자신 있어? 이자아 그 자신 있어? 수고하세요 텔프로 와야겠다 나 텔포가 없구나 가자 어때 좀 지각할 수 있지 늦은 김에 블루까지 먹고 갈까요? 살짝 학교 늦었으니까 늦은 김에 아침이라도 먹고 가자 이런 마인드로 든든하게 가자 어차피 늦은거 트라켄 정수 이즈네 에라 모르겠다 들어 갈란다 와 이거 챔피언이 안 좋는데요? 상대 그냥 딜이 없어서 그런가 근데 실드 있으니까 진짜 더 안 죽는거 같애 무디성으로 들어가도 되는 느낌? 되지 랭크 보상 롤이 1 아니었으면 롤 더 오셨나요? 제음처럼 많이 하진 않았겠죠 아마? 조금밖에 안 했을거 같은데 와드 박을 준비 뭐야 가올까? 녀석들 아동을 찍는게 나을거 같은데 만약에 들어오면 조금밀 해외한 뒤 nochmal 롤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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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동을 이 롤이 롤이 아 롤이 애매한디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. 움직임이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. 움직임이 굿 가능하니? 안 되겠다 잡아줘 사비 도프리구나 인베이드때 썼나보네 갱갱갱이네 앨리스 근데 앨리스는 저게 맞지 그브레이즈 상대로 갱 다녀야지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. 움직임이 움직임이 다 예상이 됩니다. 움직임이 사이니득 봐야겠다 아 내려왔네 아 난거같은디 아아악 살려줘 수고하세요 아이생 도대체 들교환하지 말자 어? 손해인데 자 나가자 유틀 한번 여기있네? 신드라야? 없네 좋아요 와 타이밍 좋았다 운이 좀 좋았는데 방금은 바텀 가야겠다 빨리 가져야겠는데 어 잘 피했다 아 난중 할만하거든요 이런거면 좋습니다 굿 이데 갑시다 안중 어 좋아요 잘 맞긴 했다 야미 어 뭐 안되겠다 무리하지 말죠 배낫 좀 많이 쓰면서 위치 숨기면서 가죠 이거는 쫌 Nacht 야미 뭔가 아깝네 좋습니다 어 차이영 다행이다 2차까지 어떻게 안되나 좀 무리해서 신들아 안오는데 해보죠 어 맛있다 이거는 어 잘다 가십시다 오 굿 애쉬 보여주는구나 위치만 봐도 이제 궁을 맞췄다고 알 수가 있죠 애쉬 주특기거든 이게 아 근데 이거 애니비야 안보여가지고 무리하면 안되겠는데 자 죽자 가버려 무리했으면 죽어야지 그브레이즈야 뭘 여기까지 오니 파사딘 승률 39% 시타는 놓고 있다 시타는 놓고 있습니다 퇴근 승률을 봐주세요 벗가하지 마셈 서른판도 안됐는데 그럴 수 있지 그브 있는거 그냥 배제하고 들어가자 오케이 여기까지 어? 오케이 여기까지 그브가 너무 안보이니까 너는 하지 말죠 아 할걸 바로 후에 가봐야겠다 어 저도 가요 어? 어 그래도 좋아 살짝 용기를 줬다는 마인드입니다 저는 제가 너무 잘 커서 신드라 왜 템이 안나왔냐 근데 어? 아니 이건 좀 슴 슴 슴 슴 어? 스타비 다이아몬드 원 축하 SeSim 스포비 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